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독일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서방제 주력전차를 공급하기로 하자 젤렌스키는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속도와 양이 관건이라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캐나다의 트리도도 레오파르트2 전차 4대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훈련요원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1월 25일 바이든 행정부가 M1 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공유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언제 줄지는 미수수입니다 비축창고에 있는 것을 손을 봐서 줘야 하는데 그게 몇 달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올여름에 줄지 내년이나 돼야지 확정될 시간이 없습니다 독일의 등을 떠밀고 자기는 쏙 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은 젤렌스키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젤렌스키의 미친 짓을 보고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롱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차 달라고 때를 쓴 것을 들어줬더니 그 다음에는 전투기, 미사일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다가는 핵무기도 달라고 할 태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친 전쟁을 끝내면 쉽게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잠수함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곧 바다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흑해가 곧 막혀 내륙국가가 될텐데 무슨 잠수함이 필요하냐는 농담입니다 메드베제프는 또 KF가 전투기를 받더라도 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정상적인 활주력이 없으며 하늘도 러시아에 의해 다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의 고문 미하일 포돌약도 젤렌스키처럼 계속 뭘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국들이 결국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KF의 기갑 장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유럽국가의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 급격한 감정 변화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틀림없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야지만 러시아 후방의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다고 포돌약은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런던이 장거리 미사일 공유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사거리가 305km인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M1A 브람스 전차처럼 방심을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전투기 공유와 관련해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공군 소식통 이용해 다소 까다롭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우크라나가 구소련의 전투기를 운영해온 점을 감안할 때 타이푼 전투기 조정을 훈련시키는 것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선택은 폴란드처럼 구소련제 전투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정부는 미사일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앞서 네덜란드는 오픈마인드로 기획에 F-16 전투기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폴란드는 2022년 봄에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우크라나의 미그 29 전투기 몇 대를 비밀리에 인도했다고 현지메세 제니 가제타 포라브나가 보도했습니다 봉체와 날개 등을 예비 부품으로 위장하는 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대결을 두려워해 꼼수를 쓴 겁니다 2022년 4월 펜타곤은 익명의 미국 동맹국들이 KF의 전투기 예비 부품을 공개해 전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힘 받습니다 폴란드 매체 제니 가제타 포라브나는 우크라나를 몰래 지원한 동맹국이 폴란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로키드 마틴의 책임자 프랭크 세인스조는 F-16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16을 구매해 KF에 재수출하려는 나라에 그 물량을 대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KF에 대한 전투기 공급과 관련한 어떤 회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분쟁을 돕기 위해 전투기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나가 무기를 어떻게 운용하든 미국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 특수를 누리면 그만입니다 미국의 더 힐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49%나 증가해 51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크라나 사태가 터지자 유럽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구매한 덕입니다 미국 무기의 가장 큰 구매자 중 하나는 총 84억 달러 규모의 F-35 35대를 주문한 독일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총 60억 달러 규모인 에이브럼스 전자 250대를 주문했습니다 또 영국, 스페인, 불가리아도 나름 큰 고객이었습니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큰 고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F-15 ID 36대를 구매했습니다 이밖에 호주, 일본, 한국, 타이완도 여러 건의 무기 거래를 체결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토의 전차가 우크라나 역내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러시아의 경고는 그만한 대응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나가 그토록 제블린 대전차 미사를 선전했지만 러시아의 대전차 확인은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또 종류와 플랫폼도 다양합니다 우선 슈드룸 SM을 들 수 있습니다 벙커, 전차, 보병 전투차, 헬기, 저속 항공기까지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궤도 차량 탑재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슈드룸 시스템의 아타카 미사일은 그래서 공격 헬기에도 탑재됩니다 1970년대 처음 개발돼 계량을 거듭해온 이 미사일의 최대 사선거리는 무려 6km에 이릅니다 전차주포 사정거리 바뀝니다 MT-LB라는 다목적 경장갑 트랙터에 탑재되는 슈드룸 SM 시스템은 적에 은밀하게 접근해 낮은 실루엣을 유지한 채 정확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전차 화기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코르넷입니다 러시아 뿐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지상에서 보병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목적 전수차량 띠그르 M, 까마스, 타이푼 K 등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주간 사정거리는 5.5km, 야간 사정거리는 3.5km에 이릅니다 기본형의 관통능력이 1m나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예비 테스트를 통과한 계량형 코르넷디는 최대 10km의 거리에서 1.3m의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또 후리잔테마 S 대전차 미사일도 러시아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날씨와 전투 조건에서 기유효사거리, 높은 발사속도가 강점입니다 최대 교정거리 6km에 분당 4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비행속도는 초속 650m, 거의 음속의 2배입니다 후리잔테마 S는 리볼버 방식의 저장고에 탑재된 15발의 미사일이 연속적으로 장전돼 발사됩니다 보통 BMP-3 보병 전투자 셰시에 장착됩니다 유선유도 방식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두 발로 무장된 미군의 M2 브래들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대전차 미사일은 구소련시에서 사용한 파고트, 콘쿠르스, 메티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 제각기 특성이 있어 딱히 어느게 가장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합니다 다만 러시아 군사잡지의 편집장 이거로코로챙크는 가격 문제만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파고스로 나토 전차를 격파할 수 있으면 굳이 비싼 코르넷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또 예비역 대령으로 꼼스모스카 브라부다의 관찰자인 빅토르 바라네치도 러시아 대전차 무기가 압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우크라나군이 레오파르트2, 챌린저2, M1 에이브럼스를 몰고 오더라도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경우든 러시아 대전차 시스템을 극복할 수단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와 나토는 별 뾰족한 대책도 없이 분쟁을 마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차도 그렇고 전투기도 뉴스는 유란하지만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대충 매뉴얼만 던져지만 무기 사용법을 배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만 보면 대격돌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급 병참망이 없고 무기를 다룰 병력도 없습니다 춘계 대공세는 말로는 엄청 떠들고 있지만 그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나토와 우크라나는 일단 내질렀으니 가는 데까지 간답니다 거기에 무슨 전략 마인드는 없습니다 군산 복합체도 재고를 털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판다 어떻게 사용하든 니들 일이지 나는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